앞서 보신 것처럼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여의도 지방회가 47명의 여성 사역자에게 목사 안수를 했습니다. 국내 최대 교단인 예정합동총회를 비롯해 일부 보수교단들이 여전히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현실을 돌아볼 때 47명의 여성 사역자들이 한자리에서 안수를 받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여러 교단 가운데 여성 안수를 시행하는 교단은 기아성 외에도 많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1977년, 기독교대한감리회는 1995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1996년, 기아성은 1997년부터 여성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2012년부터 기독교 한국치민회회는 2013년부터 역시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대표적입니다. 예정합동총회는 수년째 여성 안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번번이 총회 안건 상정 직전 무산된 바가 많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도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현장에선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교단의사결정구조에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남성들로 이루어진 교단총회 의사결정구조에서는 다음 세대와 여성 등을 위한 결정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단총회는 여성들에게 여전히 높은 벽입니다. 지난해 예정통합총회에 참석한 여성총대수는 35명으로 2.3%에 불과했습니다. 1977년부터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준 기장총회도 지난해 총회 여성총대는 9.8%로 10%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단총회 등 행사가 있으면 여성들은 한복을 차려입고 안내를 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써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여성 사역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현장이 이색적으로 여겨지는 교회 정서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올해 각 교단 정기총회에서 미래를 위한 진지한 논의가 펼쳐지길 기대해봅니다.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고백오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